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경기 안 좋죠. 금융 불안 있죠. 부동산 PF 부실 있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너무나 높지만 물가 상승률은 2.3% 정도까지 떨어졌으니 금리 인하할 여건은 마련된 거예요. 국내적으로. 그러나 오후 FMC 결과부터 시사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의견을 드리면 의견부터 제가 작년에 10월에 김작가TV 출연했을 때도 연말 끝자락에는 많으면 두 번 최소 한 번 정도는 단행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그 의견이 여태까지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FMC 회의 때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 코멘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FMC 성명서고요. 성명서 상에서 3월 FMC 성명서와 5월 FMC 성명서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파월의 기자회견 중에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거기서 뭔가 힌트를 찾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겁니다. 기자회견 중에 나왔던 그 표현보다 성명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명서는 이제 다듬고 다듬은 다듬고 다듬었고 FMC 위원들의 모두의 그렇죠. 공통된 합의된 결정이니까 개인의 생각 이상의 의결권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성명서와 기자회견 동시에 나왔던 표현이 뭐냐면 맨 끝에 여기 이게 새롭게 추가된 문장인데 QT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이겠다. QT의 양을 줄이겠다. 600억에서 250억으로 QT의 양을 줄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코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QT가 핵심인데 QT, QE 같이 나오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설명 한번 해야죠. QE부터 그럼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예를 들어서 힘겨루기를 할 텐데 이거를 한번 밑에서 위에서 눌러보세요. 위에서 눌러보세요. 근데 제가 두 손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방향이에요. 근데 금리 인상만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게 오른팔이라는 금리 말고도 또 다른 수단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하느냐 유동성 공급을 줄이느냐 이 왼팔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밖에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지급준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어쨌든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가져가냐 완화적으로 가져가냐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우리가 많이 논하는 것이 금리일 뿐이지 기준금리 외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냐 마냐가 있어요. 근데 QE가 뭐냐면 Quantitative Ease 이게 뭐냐면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 보시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터지자마자 미국은 금리를 급격히 인하합니다. 그죠? 급격히 금리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공급합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공급을 늘려나가는 이게 결국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과 두 가지가 동시에 이야기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금리를 예를 들어 낮은 금리로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도 엄청나게 늘렸을 때 갑자기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로금리를 5%로 갑자기 금리를 정상화하거나 유동성 공급량을 이만큼씩 하다가 갑자기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 오겠죠. 그것을 우리는 통상 테이퍼 탠트럼 긴축 발작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긴축 발작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유동성 공급량을 천천히 줄여나갑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QE고요. 천천히 줄여나간다.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량이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씩 있었다가 21년 10월까지는 11월, 12월 천천히 유동성 공급량을 줄여나간다. 근데 여전히 뭐하는 거야?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죠. 공급하는 건데 유동성 공급량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긴축 발작이 일어나고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갑자기 무슨 일이래? 하면서 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더러 통화정책 기조를 천천히 바꾸는데 천천히 바꿀 때 여지 두 팔이 있다 그러면 오른팔과 왼팔 중에 왼팔부터 힘을 빼는 거예요. 왼팔 힘을 다 빼면 오른팔 힘도 빼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당장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도 당장 없앤다기보다는 유동성 공급량을 0으로 만드는 지점. 이 지점에 가깝게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시점에 유동성 공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유동성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유동성 공급량이 0에 가까워지는 지점. 이런 지점에 혹은 그 이후에 이 지점에 이 지점이 아니라 이 지점에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지점에 테이퍼링을 먼저 단행하면서 하는 거다. 테이퍼링이라는 용어가 원래는요. 경제 용어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 같은 거 보면 이 날개가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이걸 다 테이퍼라고 해요. 테이퍼라는 게 또 운동선수들이 운동량을 막 격하게 늘리다가 중요한 올림픽 게임을 앞에다 두고는 운동량을 계속 똑같이 격하게 할까요? 아니면 좀 조정할까요? 조정하겠죠. 컨디션을 위해서. 이제는 컨디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을 갑자기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거든요. 운동량을 이만큼씩 유지했다가 운동량을 천천히 줄여요. 그래서 이제부터 컨디션을 조정해요. 운동량을 천천히 조정한다. 이게 테이퍼링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차용된 거예요. 통화정책 기조도 천천히 기조적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제 QE가 이겁니다. QE고 QE의 테이퍼링이 있는 거예요. 그럼 QT도 있겠죠. QT는 QE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동성 공급량을 오히려 줄여나가는 거다. 근데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폭이 있겠죠. 이만큼씩 줄이는 거예요. 이만큼씩 줄이다가 공급량을 이만큼씩 줄이다가 갑자기 이만큼을 안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씩 줄이다가 이만큼씩 줄이다가 이만큼씩 줄이다가 점진적으로 유동성 줄여나가는 양을 조절하다가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거죠. 흡수하는 양이 0이 되는 그 지점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두 팔을 동시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얘부터 먼저 힘을 빼고 그다음 이 힘을 빼겠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성명서로 돌아가보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 QT가 600억 달러였는데 일단은 6월부터 이렇게 줄여나가겠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을 QT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것도 이미 통화정책 기조를 뭐 한 거예요? 완화적으로 한 거예요. 이만큼씩 유동성을 흡수하다가 이만큼씩만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이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되는 것이고 긴축적인 힘에서 완화적으로 바꿀 때 두 팔을 동시에 같이 빼기보다는 천천히 이것부터 빼고 그다음 천천히 예를 들어 5.5%에서 3.5로 팍 빼는 게 아니라 5.5에서 5.25 5.0 천천히 빼는 거예요. 기조적으로 이것도 일종의 테이퍼링인 거예요. 통화정책 기조에 있어서 금리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이게 룰이에요. 베이비 스텝 룰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유동성 공급량을 조절하는 장치라는 QT의 양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것도 이제 이게 줄이지 않으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미뤄질 텐데 이것부터 먼저 줄이고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겠다라는 뭔가의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금리 인하 시점이 한층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금리 인하 여부 진단해 주신다면요. 언제부터 할까요? 네. 저는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논할 때 7월 아니면 9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FMC가 언제언제 있죠? 그 자료도 이미 여기 가지고 와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6월에 FMC 회의가 있어요. 6월 12일 FMC 회의는 여기 스타마크가 있죠. 이 스타마크가 있다는 것은 점도표를 같이 발표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겠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3월에 발표했고 5월에는 안 했는데 6월에 다시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달에 제 생각에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확한 가이던스를 던지지 않고 금리를 갑자기 뭐 인하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시장에게 가이던스를 던지는 시점이 6월이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7월 FMC 회의나 아니면 9월 FMC 회의 때 저는 9월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공학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7월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데 7월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여전히 금리 인하의 목적이 뭐예요? 정상화예요. 금리 인하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처럼 경제가 우당탕탕 경제 순환이 멈추니까 억지로 순환을 시키려고 대대적인 금리를 인하했던 그런 금리 인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의 정상화예요. 5.5%라는 기준금리는 패드 입장에서 너무 과한 금리다. 제약적인 금리다. 너무 높은 금리다. 그러니까 5.5가 아니라 3.5 수준을 향해서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정상화해 나갈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뭘까요? 물가가 잡힐 때죠. 그런데 물가가 잡힌다는 개념은 뭐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미국 경기 상황과 미국의 물가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미국 경기 상황이 23년 3분기에 4.9% 성장하고 4분기에 3.4% 성장했어요. 그런데 24년 1분기는 1.6% 성장했어요. 기대치보다도 밑돌았고요. 이런 것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소프트랜딩의 징후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미국 고용을 봐야 됩니다. 미국 고용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실업률이죠. 실업률도 3.9에서 3.8%로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겠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코인 가격도 떨어지고요. 반대로 이 실업률 지표가 이번에 3.9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3.9%는 아직까지는 이 맥시멈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숫자예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보시면 미국 고용이 그래도 3.9면 근래대로 가장 높은 실업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4.0을 초과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 실업률 전망치에 부합하게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의 모습이 경제 성장률로 보나 실업률로 보나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신규 고용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도 3월 달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폭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18만 건이 안 됩니다. 17만 5천 건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것들이 고용 부문도 신규 일자리 공급이 좀 어렵겠구나. 디테일하게 몇몇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테슬라 테슬라가 전 세계의 일자리가 한 14만 개 정도 있거든요. 전 세계의 일자리가 인력이 그러면 테슬라 취업자 14만 명 중에서 대략 한 10% 정도를 감원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전쟁은 나고 금리는 높고 불확실하고 미국 대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니까 신사업을 진출할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못하니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신규 투자 못하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 경기 상황에 또 한 가지 제가 물가 부분을 또 이제 봐야 돼요. 근데 고용과 물가의 관계를 규명할 때 핵심적인 지표가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도 보시는 것처럼 3.9%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4%를 안 깨졌었거든요. 4% 미만으로 안 깨지다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 서비스업에서 가격 상승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의 핵심이 되는 비용 요소가 인건비인데 인건비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서비스 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여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제조업에서 상품 물가가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리튬 가격 치솟으면 2차 전직 가격 치솟을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 서비스 가격의 상승률이 둔화될 여지가 한 가지 생기는 거예요. 공급 사이드로 본다면 미국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소프트랜딩으로 가겠구나 노랜딩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케 하는 이런 지표들이 최근 발표되면서 금리이나 다시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물가죠. 최근 PC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2.7% 정도 기록했고요. 근원 물가도 2.8% 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근원 물가 2.8%가 2.34%를 기록하는 달 그 달에 그 숫자를 받아들면 FMC 위원들은 이제 금리이나 해도 된다라고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컨빅션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물가 확실히 잡혔다는 확신을 갖는 지점은 결국 근원 물가 이 빨간색이죠. 근원 물가 상승률이 2.34% 정도 2.5 언더로 찍힐 때 그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강하다가 점차 소프트랜딩 효과가 나타나다 보면 소비 진작 효과가 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 안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동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치솟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국제 유가가 다시 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세가 그래도 완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겠죠. 제 모델이 있는데 모델로 추정을 해보면 PC 근원 물가 기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지점이 7월로 봅니다. 그럼 7월 PC 물가는 언제 발표되죠? 8월 말에 발표돼요. 그럼 8월 말에 발표되는 PC 데이터를 보고 9월에 FMC 회의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금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드렸던 말씀 이외로 만약에 중동전쟁이 확정되고 국제 유가가 치솟고 목표하던 대로 2.34%로 PC 물가가 안 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9월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물가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린다면 제가 이걸 자주 설명드렸는데 이게 기여도예요. 기여도 4개의 블록으로 형성돼 있죠. 이 4개의 부문들을 레고 블록을 합쳐서 그 끝점이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6월과 비교했는데 이게 정점이었을 때 9.1% 그때는 근원 서비스 물가 근원 상품 물가 에너지 물가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가 골고루 높았었어요. 근데 특히 유독 뭐가 높았어요? 다른 때랑 비교해보면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 이때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밀 가격 폭등하고 국제 유가 폭등하고 근데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게 빠지니까 상품 물가의 기여도도 어떻게 돼요? 빠졌죠. 뭐만 남은 거예요? 근원 서비스 물가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가 왜 잘 안 떨어지나 두 가지로 이유를 구분해보면 이것을 이제 리지닝 인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원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한가가 인건비고요. 그 두 번째가 뭘까요? 렌트비. 두 가지가 잡히면 잡히는 건데 렌트비는 자연히 잡히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잡혀야 되는데 임금 상승률이 이제 4% 언더로 깨졌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근원 서비스 물가를 자극한다는 거야. 하방압력을 준다는 거야. 이게 잡히면서 그런 지점이 저는 PCE 기준으로 근원 PCE 물가가 7월 정도에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있는 FMC 회의 때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금리 인하 어떻게 좀 들까요?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하는 주요 신흥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요 신흥국들은 그만큼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나라 경제 여건이 너무나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 침체인 거예요. 지금 불황인 거예요. 경제 위기가 아닌 겁니다. 급격히 경제 활동이 수축돼서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 김 작가님도 제 썸네일에 경제 위기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 위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른 거예요. 경기 침체 상황에 우리는 빨리 금리 인하하고 싶죠.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근원 물가 기준으로 2.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경기 안 좋죠. 금융 불안 있죠. 부동산 PF 부실 있죠. 그리고 물가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너무나 높지만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요. 물가 상승률은 2.3% 정도까지 떨어졌으니 근원 물가가 금리 인하할 여건은 마련된 거예요. 국내적으로 그러나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포인트로 벌어졌고 여기서 한국이 먼저 인하하는 것과 미국이 인상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은 달라요. 근데 한국이 먼저 인하하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급한가 보다. 주요 신흥국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외국인 자금에 급격한 이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한국은행으로서는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경기 둔화 침체의 국면이라고 한다면 금융위기 혹은 경제위기로 전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를 먼저 인하해서 2%포인트도 역대급인데 2.25%포인트로 벌어지고 미국이 인상함에 따라 벌어진 게 아니라 한국이 인하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고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이탈하게 하고 그게 또 우리 한국 경제를 더 부작용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먼저 인하하기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7월과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할 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9월을 특히나 보신다면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일단은 여러 데이터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5월달에도 다음주 수요일날 5월 15일이죠 15일 저녁에 CPI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5월 말일쯤에 PC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최근 1, 2, 3월 데이터는 우상향했어요. 둘 다 우상향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5월달에 발표되는 물가상승률은 4월 물가인데 4월 물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4월달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여지가 많아요. 또 한 번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 국제유가가 올라갔는데도 근원 물가가 떨어져서 떨어진다. 그러면 5월 물가는 반드시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또 합니다. 6월에 발표될 5월 물가가 연속적으로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강한 기대감을 갖게 돼요. CPI나 PC가 발표될 때 계속 올라가기만 하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약이 되면 시장에서는 9월이 아니라 7월에도 금리이나 할 수 있어 거라는 강한 강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 기대감이 높게 고조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그때 실망할 때 또 물가가 올라가네. 그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이나 올해 내 없을 수도 있는 거네. 금리 추가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들 때 주가는 다시 한 번 조정되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금리이나 기대감이 빠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기대감이 빠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대감에 따라서 왜냐하면 코인과 주식은 선행성이 높은 자산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은 후행하거나 동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의 어떤 정의를 구분해봤을 때 금리 인하한 적 없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기대감이 올랐다 떨어졌다 할 때마다 이 선행하는 자산시장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실질적으로 시중금리가 어떻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